여러분 이제 244페이지 더시개발구역 지정 전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체크만 하고 넘어가죠. 먼저 더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체크합시다. 지정권자는 원칙,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시도사, 특별시장, 광시장, 도사, 특별자도사,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2번 이 둘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한다. 그때는 협의에서 지정할 자를 지정한다.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가로 2번 국토교통부장안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요. 도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안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경우 5개를 중요표. 일단 지정권자는 크게 원칙해서 아까 박스 안에 시도사, 대도시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까지 지정권자로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안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5개는 별도로 또 그 사유를 꼭 짝측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첫째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시행한다.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들이 요청한다. 3번 공공기관인 6명 있죠. 그 장이라든가 정부출연기관 두 가지 있죠. 그 장이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다. 그 다음에 4번 그 시도사, 대도시장 간에 도시발구역 지정할 자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섯번째 천재지변 이런 사유로 도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섯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안이 도시발구역을 직접 지정한다는 것. 2번 내려가셔서 동그란 1번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구청장은 밑에 줄 특별시장, 과학시장, 도비사에게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자라는 것. 그 다음에 3번 도시발구역 지정자 하나 있죠. 제한자는 동그란 1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입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아까 12명이 있었죠. 11호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지정을 제한한다 그래요. 그런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국가하고 지방자찬체하고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3번 나왔으니까 가로 안에 봐보세요. 국가, 지방자찬체 조합은 제하고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에 국가하고 지방자찬체하고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자 그럼 국가라는 건 뭐냐면 국토교통부장관을 생각하면 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를 대시하는 원으로서 자기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정권자니까 국가는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자찬체라고 하는 것은 시도사. 이 지정자들은 자기들 직접 지정하죠. 그리고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지정하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있죠. 얘네들도 지자체장인데 그네들은 지정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찬체는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또 도시발조합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설립인가를 지정권자들에 신청해서 인가받고 등기하고 조합을 성립해서 도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진행해서 끝냈다. 그리고 중검사 받고 환치분하고 청산업주거받고 끝냈다. 그러면 조합은 해산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발조합은 도시발조합은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약적으로 국지조는 제한자가 아니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고. 이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바로 민간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조합 빼고 얘네들은 누구한테 제한서를 내느냐. 제한을 하려는 그 지역이 제주도면 제주도도 특별자리도사. 욕지의 시군구면 시장구석구청자한테 제한서를 내는 겁니다. 또 지방구사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정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도공사할 때 공공기관 토수농관찰매 6명 장하고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바로 제주국제자리도시개발센터장. 이네들이 국가교과 멸치방권을 가지고 30만 정도 이상으로 제한서를 낼 때는 국토교통부자한테 직접 제한을 하게 된다는 것. 밑에 꼭 읽어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박스 별표 써놨죠. 그 별표 꼭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민간 시행자와 대신자들 또 지방사 이네들이 지정 제한서를 내게 될 때 바로 그 시군구에다가 지정 제한서를 낼 때 그 제한하게 되는 땅이 하나의 지자체 안 했다면 그 장한테 제한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려는 땅이 두 개의 지자체 시군구에 걸쳤다 그러면 가장 넓은 가장 큰 지역이 속해 있는 장한테 제한서를 하나 넣으면 된다.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 보면 조합은 제한자가 아니니까 빼버리고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하고 공동출자법인은 가로 건너뛰어서 더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고자 할 때 그 제한을 하게 되는 땅 주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됩니다. 그때 얼마의 동의서를 필요하냐.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1번지 땅 보니까 A가 소재한데 A의 땅에 지상권자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동의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은 민간 시행자들이 제한서를 낼 때만 요구하고야 되는 것이고 공적 추가 제한서를 낼 때에는 이 동의권은 필요 없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247쪽에 바로 가로 3번으로 건너가서 가로 3보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서가 바로 들어갔다. 제한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 특별자치도사, 시정석구청장은 반의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원칙은 제한부터 1개월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 통보에도 된다. 만약 그 건이 제한된 건이 반영되어서 지정해 들어가는 절차를 받게 된다.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 일부를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지 제한자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기준에서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분할 지정과 결합 지정이 가능하다. 가로를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밑에 줄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위로 분할하여 마지막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분할 지정을 할 수 있다. 분할 지정할 때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위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정권자가 바로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제구의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인 경우로 쪼개서 지정을 할 수 있냐. 1만 꼭 알으십시오. 분할된 그 사업 지역의 면적은 1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도시개발구를 하나 지정해 놨는데 이게 겨우 바로 1만 제곱토로 지정이 돼 있다. 겨우. 그러면 이걸 분할 지정할 수 있을까요? 분할 지정하게 되었는데 여기가 큰데 5천여곱토부터 5천여곱토부터 이렇게 분할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분할된 후에 그 지구의 면적이 최소 1만여곱토부터 이상은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분할 지정을 못하겠죠. 자 그래 또 가로 1번 올라가셔서 두째 줄 두째 줄 보면 끝에 세째 줄 서로 떨어진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여기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서로 떨어졌다. 서로 떨어졌는데 이 주거장에다가 주거단지 조성차 더시개발구를 지정할 때는요. 최소 면적이 1만족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주거장인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여기 5천여곱토부터 되고요. 여기 보니까 한 7천여곱토부터 된다. 이것만 보면 1만이 안 되네요. 주거장은 1만여곱토부터 이상은 지정할 수 있는데요. 1만여곱토부터. 그런데 7천여곱토부터는 안 되고 여기가 5천여곱토밖에 안 돼요. 합해 보니까 1만 2천 돼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기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냐 없냐. 있다라는 거. 있다가 중요하고요. 2번 도시개발구기의 지정 요건에서 가로를 보면 도시개발구기의 지정 규모가 있죠. 이 도시개발사발등에 콩만하게 하면 행정력만 낭비되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얼음이 있죠. 그래서 지정하게 될 때 최소 면적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잘 나와요.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이 숫자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 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점이 규모는 다만 같다 해서 1번 도시역 내 주거적 상업적 저기 자연녹지적 밑에 생산녹지적은 최소한도 얼마 이상으로 지어야 되냐. 1만. 1만 미만이면 지정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그 다음에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여기에다가 지정할 때 이렇게 도시복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여기는 1만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외울 때 주, 상, 자, 생 1만 정도 이상일 거 그 다음에 공업적에다가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공업적은 공장 같은 큰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개발한 만큼 바로 규모가 커야 된다. 공업적에다가 지정할 때는 3만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공산마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역 밖의 비도시역이죠. 도시역 밖의 비도시역에다가 하나의 신도시를 크게 만들려고 할 때는 원칙은 최소가 30만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외회적으로 그 장소에다가 그냥 아파트 연립택을 건설하려고 개발한다. 그럴 때는 굳이 30만이 아니어도 좋다. 10만만 있어도 거시밖으로 여행했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이 연립 이런 것들이 건설 분양되고 입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필요한 기반성은 도로 문제입니다. 도로 문제. 그래서 4차 이상의 도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입주민들, 아이들 초등학교 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 도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 때만 10만 형태 이상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그 내용이 바로 2번 나오죠. 도시역, 여호적은 원칙 30만 형태 이상인데 아파트 등 연립택 건설기 포함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10만 이상으로 지정해도 된다. 어떤 요건이냐. 기억.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야 된다. 두 번째 4차로 이상의 도로 문제가 해결된다. 도로 연결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도 좀 보겠습니다. 가로 2보면 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 여호적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적은 다시 죽어져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이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이 있는데 녹지적은 다시 보존녹지적, 생산녹지적, 자연 녹지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바로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의 보존이 있는데 이 관리적은 또 세 가지가 있다. 도시적 근교의 계획관리적, 농림적 근교의 생산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근교의 보존관리적 이렇게 세면 된다고 했죠. 조금 전에 이 도시 발굴 지정규모를 체켜봤는데 여기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적은 1만 정도 이상일까 보존녹지적은 도시 발굴 정할 수 없다. 그랬고요. 공업적은 3만 정도 이상일까 그랬습니다.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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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여기는 3만 도시적, 여호적은 원칙 30만 도시적, 여호적이 있다 정한다. 그때는 30만 외주로 아파트 옆에 건설기를 포함해서 정하고자 할 때 초등학교 문제, 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10만 정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호적이 있다. 지금 도시 발굴 정하려고 해요. 그 지역에 그 토지 이용의 방향인 그 광역 도시기라든가 도시군 기본기 수입돼 있어. 그러면 그 계획에서 정책을 해야 여기는 개발용도 쓰도록 하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발 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따면 도시 발굴 정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지역에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호적이 지금 도시 발굴 정하려고 하는데 토지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계획들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따면 도시 발굴 정하도록 규제하느냐. 바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해 놓고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기요. 계획까지니까 두 가지 지역, 계좌식을 떼, 계좌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그 내용이 가로 2분인데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호적이 도시발굴 정하는 경우에는 광역 도시계 또는 도시군 기본기계에 만들어졌다면 그 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기계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발굴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호적이 도시발굴을 정하려고 하는데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기계에 아직 수립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굴을 정할 수 있다고 계좌식, 계획에서 계획에 따라 또 하면 자연녹지할 때 밑에 따라 십만 써서 계좌식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열차 해가지고 이 지정열차는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되겠는데 이 기초조사는 임의적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회사 할 때는 기초조사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개발용도체니까. 그러나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호적이겠다. 도시발굴을 정할 때는 주로 기초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할 때는 기초사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의적이다. 조사거나 측량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받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광역 도시계획 수립한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한다. 그럴 때 기초사는 필수적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도시발굴 지정 절차상 기초사는 넷째 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도시발굴 지정권장의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회라든가 지정요청장, 시정숙청장은 그 절차상 주의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될 때요. 가로 3번으로 건너갑니다. 250회 보면 주의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해서 그 서류 준비해가지고 도시발굴 지정하게 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사전에 공부하고 공남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든 아니면 공천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든 이건 선택이 되겠는데 그 면적이 100만정도 미만이면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면적이 100만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저 밑에 가로 4번에 4번에 공천을 꼭 개최라고 하고 있어요. 공남 다 시키고 나서 공남교환 끝난 후에 공천에도 꼭 개최된다. 얼마 이상이면 공천을 꼭 개최되는가? 100만 이상. 도시개법법상 공천의 개최는 그 도시개발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그러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100만. 100만정도 이상일 때는 공천을 꼭 개최해서 주의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저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공남에서요. 동그라미 1번에 이 주의민의 일보면 주의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여러가지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그 둘 이상 일간신문과 시공고 인테너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것 다 공고하고 공고에 떠남쳐요. 14일상 일반인이 공남하도록 공남시키라. 공고하고 공남시키죠. 다만 이제 그게 체크할 파트가 되는데 다만 도시개발국의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지방자찬치에서 발행하는 시보, 군보, 구보가 있는데 이런 걸 공보랍니다. 공보. 일간신문에다 의뢰해서 공고하면 돈 달라고 하니까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굳이 일간신문에다 의뢰해서 돈 주고 공고할 필요 없이 지자세에서 발행하는 공고에다 공고해도 되느냐 그 면적이 바로 10만 종터 미만이며 10만 종터 미만으로 이렇게 도시발국을 정하게 될 때에는 공남을 시키고 공고를 하게 될 때 공고는 바로 공부했다 해도 된다. 공부하고 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요. 공남시키면 돼요. 그런데 지정을 하는 그 면적이 10만 종터 이상이다. 그런데 뭐 15만이다. 15만 전문 대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관련 서류를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상 공고할 때 공부했다 하면 안 되고 두 개 이상 일간신문에다 해야 돼요.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됩니다. 10만 종터 미만할 때만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냐고 공부하고 시국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공고할 때에 공고할 때에 공부했다 해도 되는 강화했다. 공부.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요. 여기에서 힌트가 돼요. 공부할 때 공짜 봐봐요. 10만. 밑에 있으니까 10만 미만. 10만 전부터 미만일 때 그렇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더시발구역 지정 절차상 이렇게 고공청이 끝났다 하면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도 걸치고 더시발구역의 심의를 걸친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251페이지 5번에 동그라미 3번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더시발구역 지정권위원은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는 경우 그 더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되는가. 100만 전부터 이상. 이때 지정권위원은 시도사 대도시장이겠죠. 그런 대도시장 시도사가 지정권을 행사해서 지금 날라가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장관과도 협의해야 되냐. 100만 전부터 이상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더시발구역이라고 지정고시했습니다.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252페이지 나옵니다. 4번 더시발구역 지정권 효력해가지고 가로 1번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더시발구역 지정이 지정고시되면 더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더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더시역이 되고 또 지구단의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중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했다. 더시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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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정고시했어요. 이렇게 지정고시했다. 여기다가 더시발구역이라고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비도시였다 했다면 이 땅의지에 뭐가 되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정관리지역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도시 개발하려고 지정했던 만큼 도시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도시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강조해서 도시역이 되어버립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다 더시발구역이다 라고 지정했다면 이 장소 개발할 때보다 구축 상세의 판을 짜서 개발해야 되겠죠. 그럴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국토교육상 지구단의 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시발구역을 지정하고 또 이 절차가 있어서 이걸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자동화시켜 놓고 있다. 더시발구역이다 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교육상 자동적으로 지구단의 개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강조해서 지구단의 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습니다. 단서가 외해거든요. 비도시역 여기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 이렇게 더시발구다 라고 지정해놨는데 그 땅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칠학주로 지정되어 있어요. 또 여기가 칠학주로 지정되어 있어요. 칠학주로 지정되어 있다가 더시발구이다 더시발구이다 라고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땅은 농림적이 아니고 이 땅은 자동화시켜 놓고 도시로 바뀌어버리냐. 아니다. 이 칠학주로 지정된 곳에 더시발구역을 지정했다면 그 더시발구역은 용도적 변화가 없다. 그리고 그 장소는 지구단의 개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해. 비도시역에 지정된 지구단의 개국이고요. 칠학주로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의 개국이 또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시발구이다 라고 지정했다면 여기까지가 그 범죄다라고 지정돈을 작성해서 보여주는데 이 지정돈은 언제까지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냐.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뭐 3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해도 된다라고 이번에 나있죠. 받으시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이렇게 더시발구이다 라고 지정호시하면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 합시다. 이렇게 편입되면 이 안에서는 공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인 더시발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려고 한 만큼 여기 있는 땅주인들이 내 땅이니까 개발행업을 내줘세요 해서 막 건물 치고 공략을 설치고 날치면 다음에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증명하겠죠. 그래서 이 더시발구이다 라고 지정호시하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해가 금지됩니다. 금지되고요. 하려면 화가 바꿔해라. 이 도시발구를 증명했다고 해서 바로 도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없으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정시로 사업을 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하고 싶으면 바로 화가 바꿔해라. 화가 안 바꿔면 잡아가겠다. 체발하겠다. 2년 이하여 증명하겠다는 게 아니고 3년 이하여 증명하겠다는 3천을 범차하고요. 또 위반된 행위하여 탄생성은 깨끗히 쉬어라 하라고 원상회복명을 내립니다. 명령이 있는데 그저 스스로 명령을 이용하자면 행정청에서 대신 가서 밀어버리죠. 이걸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에서 원상회복 전시를 한다 그래요.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게 내게 합니다. 이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라는데 253페이지 가로 2번 행위자인 할 때개요 행자 앞에다 말을 좀 써봐요. 뭐라고 쓰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이렇게 써놔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자 이렇게. 그래 이렇게 정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7가지 개발이기는 제한됩니다. 또 이 구역을 정하는 절차상 기초사 할 것 같으면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기 위한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바로 그걸 2개 이상의 일관신문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에 공과하고 그 다음에 공남시켜서 의견 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어디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막 개발행위에서 다음에 보상 몽땅 탐걸로 하고 장난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남 중에 있는 그런 직일 때부터 행위장에 가해져요. 이때 7가지 행위가 제한되는데 제한된 행위를 하게 될 때는 하가시장에서 하가 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번부터 7번까지가 그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7번까지가 약자로 이렇게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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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 이렇게 해서 일단 머리자를 좀 봐두세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구한테 가서 봐봤냐. 그 사업장을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제주도도 하면 거기는 기초자산창이 없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호사한테 하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육지는 시군이면 시장, 군이면 군사한테 가서 하가 받아야 되고요. 서울특별시 육대광시는 자추구청장한테 가서 받습니다. 광역시의 군의 도시바구역이 있다면 광역시 안에 있는 군사한테 가서 하가 받습니다. 그래, 하가를 받아왔다? 하가 받고 나서 그 내용을 병행할 때 막 하는 게 아니고 또 병행하가 신청해서 병행하가 떨어져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하가 시장이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사업장에 시행자가 확정되어 있다면 시행자한테 의견 듣고 하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것 이때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장화 안에서 1번부터 7번까지가 하가 대상인데 반해서 저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것은 경매에 이뤄서 하가 없이 신고도 없이 허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가 대상 7가지하고 하가도 신고도 없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6가지를 잘 묶어서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동그라미 2번 경매 행위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때 다음 할 때에요. 말을 좀 하나 써놓으세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2번 경매 사항 그 다음에 다음 하죠. 다음 앞에다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렇게 써놔야 공부하기 편해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 각호 6가지죠. 그런 행위는 하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하가 없이 허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하가 대상부터 체크해 볼까요? 건공, 토토토, 물, 주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고 그래야 도시개발구로 증된 곳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하가 받는다. 이때 건축만 하가 받느냐? 아니다. 옆에 보면 구체적으로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설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건축과 대수원과 용도변경 세 가지가 하가 되었습니다. 이거 꼭 받으시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거기다 줄 것이고 이걸 세제로 공장으로 이렇게 써놔요. 공장으로 설치할 때 하가 받고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 변경 행위 또 공유성, 밀판 행위 토지 굴차 이걸 약적으로 토지 형제 변경을 하는데 이것도 하가 받고 흙, 모래, 자가, 바위 이걸 토석을 하는데 토석 체처에 대한 것도 하가 받습니다. 다만 3번 토지 형제 변경을 목적으로 이 토석을 체처한다 그때는 별도로 하가 받지 않습니다. 토지 형제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체처일 때 토석 체처에 하가 받는다는 것 토지 분할은 하가 받아야 된다는 것 물건을 사할 때 무조건 하가 받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이상 쌓았을 때만 하가 받느냐 1개월 이상 옮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았을 때만 하가 받는다는 것 그래 물건 쌓을 때 15일만 쌓아놓는다 그때는 하가 안 받습니다. 1개월 이상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바로 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 중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빈다, 벌채, 하가 받아야 됩니다 심는다, 식재, 이거 하가 받아야 됩니다 왜 심는 것도 하가 받느냐 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방에 드는 사업자 일들은 나무를 막 심어 가지고 보상 몽땅 탄 걸로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재차 하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 중목업을 채 식재 이거 하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 밑으로 내가 하셔서 하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6번부터 보겠는데 관상용 중목의 이임식재 이렇게 보기 위해서 심는다 이게 관상용 중목의 이임식재입니다 관상용 중목을 이임식재는 하가 없이 그냥 심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만 그런데 이 관상용 중목을 이임식재하는 땅이 바로 경작지입니다 노음밭입니다 노음밭에 한다는 것은 이건 바로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방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자로 봐서 귀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용을 하지 않는 상인 하가 대상이 되어버린다 경작지에서 이임식은 허용상이 아니다 경매상이라 중단상이니까 하가를 받다 한다 그래서 하가 대상 7번째 아까 보면 경작지에서 이임식재는 하가 대상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 하가 없이 허용되는 경매상으로서는 재해복구 재난수수 빼필요한 응급조청이 하가 없이 가능하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니 공작물인 비닐하우스 가니 공작물인데 가니는 간편하고 이자가 쉬울 일입니다 쉽게 설치한다 간편하고 쉽게 설치하는 공작물 에컨대 비닐하우스라든가 누에 키우는 시설인 양잠장 고추 입담배 말리는 또 기말리는 건조장 버섯재배사 종묘 배양장 태비장 탈곡장 이런 것들은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니 공작물으로써 하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정경 하가 없이 가능하다 더시발격 개발에 지장을 주자 하냐고 자연경관을 해선하지 않냐는 법에서 토속실지도 하가 없이 가능하다 더시발격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소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경매해서 하가 없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기득권 보관화 있죠 자 이 더시발격을 오늘 딱 지정고시하게 됐다 가정합시다 오늘 지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여기서 하가 등을 받을 거 적법 절차 다 걸쳐서 공사 이미 착수했어요 사업이 착수했어요 적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기득권 보호받아서 별도로 또 하가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업을 나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관할 지자체한테 신고만 된다 신고에는 30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신고다 신고다 신고지 하가 또 받는 거 아니다 꼭 받으시고 며칠이냐 30이네 착수하냐만 기득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5번 이 더시발격 지정해제효과에서 원칙 예외 가로 3번 해제효과까지 한문건 해제효과까지 한문건 자 이 더시개발법상 더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원칙은요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고시하죠 수립고시 수립고시할 때 그 개발계획이 되어있다는 어디까지가 사업장으로 정해진다라는 구역에 포함됩니다 면적 위치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면 이 계획서에 들어있는 구역도 확정고시해야 돼요 확정고시해야 돼요 그리고 시행자도 확정고시됩니다 개발계획 내용이 다 그걸 포함하거든요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되면 이 구역도 확정되고 도시발계획도 그리고 구역이 확정된 만큼 이 안에서는 행위장이 가해지죠 행위장이 가해지죠 이런 상태에서 이 시행자는 내가 이렇게 사발하겠다라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요 인간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인간 신청을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법에서요 3년입니다 만약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간을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해서 없애버려요 왜 이 안에 편입된 땅진들 지금 이것저것 못하고 있죠 행위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으면 해제를 간주해서 없던 걸로 해줍니다 이걸 해제 간주기제라고 그래요 해제가 간주되는 시점은 다음 날입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나서 시행자가 말이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간을 신청하느냐 하면 해제되버린가 3년 이때 실시계획 인간에 딱 내모치고요 의자는 마음속 지우고 그래서 절반 쪽이면 세자죠 그러니까 3년 돼도 세자죠 그래서 3년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해서 인가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에 착수해요 이때 사업에 착수하는 기간 2년 이후입니다 법적으로 들어가서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수용방식입니다 사업을 다 끝냈네요 그러면 중검사 받아요 중검사 받고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공사할료 공고하죠 공사할료 공고하면 더 이상 사업할 거 없으니까 그 구역 묶어낼 필요 없어요 공사할료 공고하고 다음날 그 구역은 해제가 간주돼요 그런데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바로 뭐까지 해야 다 사업이 끝나냐 원 땅 주변한테 땅을 주는 처분 이걸 환지 처분을 하는데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사업이 끝나요 그리고 공고일 다음 날이면 굳이 사업장 도시관을 묶어낼 필요 없으니까 그때 해제가 한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섯 가지 경우는 먼저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객을 수립 고시해야 된다라는 걸 했죠 그래 이 도시발굴을 증하게 됐는데 그 도시발굴을 지정 고시할 당시 이 지역이 자연녹적이다 생산녹적이다 그 다음에 도시적 애호적이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관관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이라고 제한다 다만 자연환경 보호진을 제한다 그리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 포함되어 제한다 또 개발굴 공부해서 나간다 그때는 먼저 도시발굴을 증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굴을 수립 고시해도 된다고 했죠 이럴 때는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정도 미만이다 미만이면요 늦어도 2년에 개발굴을 수립 고시해야 됩니다 개발굴을 내모쳐봐요 그 2번 외해서요 외해서 동그라미 1번 도시발굴 지정고시날부터 2년까지 개발굴을 수립 고시해라 이렇게 됐죠 개발굴을 내모쳐요 그래 이 2년을 딱 알아주셔야 되고요 2년이 될까지 개발굴을 수립 고시해라 개발굴을 만약 수립 고시하면요 개발굴이 되어있는 시행자도 확정되어 있죠 그래 개발굴을 수립 고시해라 만약 이 2년이 될까지 개발굴을 수립 고시해라 하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지를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330만 종트 이상이다 그러면 이 개발굴을 수립할 때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되어 있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을 짜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을 3년 중입니다 미안해 5년 중입니다 그래 5년 이내에 개발굴을 수립 고시라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고역은 해지를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 이 기간 내 이 개발굴을 쓰고 싶다면 시행자가 등장해서 이제 실식을 작성해서 인과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 실식 인과 신청은 그 면적이 330만 전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3년 해야 돼요 330만 전부터 이상이면 5년에 하면 됩니다 이 기간 내 실식 인과를 신청하려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인과 신청해서 인과 고시 받아가지고 사업 착수해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수용 방식에 딱 하면 공사하려고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하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했다면 환침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를 간주해요 이렇게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 말이죠 효과가 나옵니다 그게 가로 3번인데요 이 더식 발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아까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됐다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됐다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됐다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됐다 이렇게 사업도 못해보고 해제가 간주됐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아까 도시바우기다라고 지정했다면 그 장소는 국토리상 도시정밀 지구단입교로 결정고시가 간주됐잖아요 근데 사업도 못하고 해제가 간주됐다 그러면 종전목서 그대로 했으니까 도시바우기로 지정하기 이전은 용도적인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호정관리적 다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단입교로는 페이지 등으로 간주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을 다 해가지고 공사까지 완료했어요 한참 공과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목적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해제가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옛날 벌써 다 사라졌죠 그래서 도시바우기역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않고 도시로 확정 그리고 지구단입교육은 그대로 폐지되지 않고 확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과 2번 나오죠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2번까지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요 도시바우기역 지정 관련 정보 보안관리 및 보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나있죠 이 내용이 작년에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와여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주문했다 논바 사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작년에 급하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걸 도입해가지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바로 함재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벌칙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위하다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냐 이게 함재했는데 그래 올해도 좀 봐둘 필요는 있어요 255페이지 6번 이 도시바우기역 지정 관련 정보 보안관리 및 보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서 1 다음에 해당자는 정보노설금지 조치무자 해가지고 다음에 해당자 그따 줄 거 봐요 다음에 해당자는 그따 줄 거시고 박스 5가지 했죠 도시바우기역 지정권자 지정권자 그 다음에 2번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 뭐 시장 대도시장을 제한한 시장구석구청장 그 다음에 3번 지정을 시행자라든가 시행자 되는 자 지정 제한하거나 할연자 그 다음에 지정하거나 지정 요청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자료 지시를 요구 받는 자 그리고 여러 자문 심의기관장 협의하는 행정기관장 이 5명은 바로 도시바우기역 지정전차상 주민의 의견층실을 위한 공남 전까지는 도시바우기역 지정을 위한 조사 등등등등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냐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 이네들은 바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도시바우기역 지정관련 미공개 정보 목적의 사용금지 타인에게 제공금지 누서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후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에 끊어서 종사하는 자 다음이랑 넘어가서 보면 256페이지 박스 제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런 자들입니다 그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 또 2번 요청한 자가 그 속하는 기관들 등등 5번까지 있었죠 자 이런 것에 몸담권자들은 그 말입니다 그네들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제한과 관련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이걸 약속 미공개 정보로 합니다 이걸 도시바우기역 지정 지정 요청 지정 제한 목적에 의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6명 그런 기관이라든가 업체의 종사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자 미공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한 자는 그 미공개 정보를 도시바우기역 지정 지정 요청 제한 목적에 의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서에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했는데 이걸 했으면 위반이 되겠죠 이를 위반하여 미공개 정보를 목적에 의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서는 안 되는 이제 이걸 가지고 출제했단 말이죠 작년에 몇 년 이하의 지정이냐 5년 이하의 징역을 줄 것이고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 해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관은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얻은 이익 해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후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해피한 손실액이 5억 원 경우는 징역을 다음 부분에 따라 가중한다 그것은 안 봐도 되겠네요 그 정도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3번까지 하고 쉬었다 했는데 부동산 투기 방제책 수립 시행 의무 해서 더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더시발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 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상행하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 지정권자는 더시발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주변 지역이 투기 부동산 투기가 상행하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회의 부동산 투기 방제들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어떤 거냐 네 가지를 봐두세요 1번 투기 관리지구 지정 2번 개발행 허가 제한 3번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계된 자에 대한 자체 보완 대책 4번 바로 도시발구역 및 주변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야외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책 이런 네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볍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제4장 더시발사부 시행이 나있죠 더시발사부 시행해가지고 시행자 이거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260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 환지방식 시행자 지행이 나옵니다 1번 아까 했죠 지정권자는 더시발구 전부를 환지방식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수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을 하시는데 이네들에게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3번의 사유가 있게 되면 바로 조합이라든가 토지수자 배제하고요 지방자찬체 한국토정사 지봉사 신탁업자 이네들을 시행으로 지정해도 됩니다 1번부터 2번 3번까지 읽어두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4번의 1번 보면 규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시행규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규약을 정하게 하고 누가 사업을 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하게 해서 사업을 하냐 1번면 지정권자는 토지수자 2명 이상이 더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마지막에 더시발사업을 하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규약이 있다 던치고 토지수자 2명 이상이 더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규약을 정하게 한다 규약은 누가 사업을 하게 할 때 바로 정하게 하는가 토지수자 2명 이상 할 때 꼭 받으시고 시행규정은 누가 사업할 때 정하는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더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와 또 공공시행자가 50% 초과해서 출자한 그런 공동출자법인 이런 자가 더시발사업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가 시행규정 그 정도 보십시오 넘어가서 2번 시행자 변경사회가 나있죠 시행자 변경사회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표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실식인가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2년 꼭 기하시고 행정처분으로서 시행자 지정치소 실식인가치소 있게 될 때 3번 시행자 부도파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4번 중요합니다 전부를 더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 지정을 토지소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지정해서 보내는데 이 1차적인 시행자 이내들이 더시발구역 지정으로부터 1년 중요표 1년 이내 사업에 관한 실식의 인과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가까이만 딱 체크하고 남은 보지 마세요 1년에 실식의 인과를 신청하자면 그때는 시행자가 변경할 수 있다 1년 중요표 6개월이 아니다 1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발사업에 대희나 했죠 1번 이것도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 공공시행자였다 줄 거 봐요 가로 1번 공공시행자였다 줄 것이고 공공시행자였다 줄 것이고 뭐라고 쓰냐 약자로 국지전공 국지전공 써놓고요 조금 전에 앞에서 봤는데 앞페이지 보면 258페이지 있죠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 있죠 국가 지방사천체 정부출행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국정으로 하죠 이네들이 공공시행자인데 공공시행자만 도시발사업을 원활하게 해낼 필요가 있을 때 설계 분양 등 도시발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로 2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4가지만 가능하다 실시설계 하나 부지조송사 둘 기반시설공사 셋 조성된 토지 분양 넷 이것만 바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바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누가 사업시행자일 때만 이 업무를 바로 대행하게 할 수 있냐 국지정공만 꼭 알아주시고 넘어가서 하나만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쉬었다 하겠는데 260 4페이지 신탁개발을 보겠습니다 신탁개발에서 하나만 딱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거보면 가로 1번 가로 안에 민간시행자였다 줄거에요 민간시행자는 259페이지 있었죠 민간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일치도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가지고 신탁업자와 신탁개혁체에서 도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민간시행자가 신탁회사하고 신탁개혁을 채가지고 도시발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이 정도를 받으시고요 제2절 도시발 접은 잠시 쉬었다가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